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시험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 저와 함께 문제도 풀고 또 유형도 한번 분석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시틀린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자 안전기가 나왔습니다. 안전기가 나오면요 관련되는 사항을 다 정리하셔야 되죠. 문제 풀이할 때 특히도 중요합니다. 묶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만 찾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변형되고 응용되고 또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안전기가 나왔습니다. 아시틀린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방어장치이고 이것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가 목동이 할 때 아가입니다. 안전기는 역화와 역류를 방지해주는 장치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설치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설치는요. 취관마다 설치한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취관마다 설치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기관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생기와 용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다듬어 가셔야 되죠. 다듬어 갈 때는 이 분기관에 설치할 때는 나머지 관이 두 개 남았죠. 주관과 취관이 있습니다. 주관과 취관에 근접한 가까운 곳에 근접한 분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취관마다 안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설 수도 있고 지금처럼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올 때는 더 쉽습니다. 그렇죠? 아시틀렌 용접장치에 취관마다 설치하면 되겠죠.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다만 주관 및 취관의 가장 같은 1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취관이 들어가고 가까운 근접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까운 분기관에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사업주는 가스 용기하고 발생기입니다. 그렇죠? 발생기.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시틀렌 용접장치에는 이 발생기와 똑같은 내용이죠. 가스 용기 사이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아시틀렌 발생기 실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발생기 실. 여기 중요한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것만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1.5mm, 1.5m 두 개 돼서 3m. 16번에 1을 가는 거. 1.5mm는 두께였습니다. 출입문이 두께. 발생기 실. 1.5m는 띄우는 거죠. 그렇죠? 개구부와 띄우고 근처에 있는 구조물과 띄워야 되는 그 간격이 1.5m. 3m는요. 화기와의 거리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화기와의 거리는 발생기 실에서는 3m지만 발생기에서는 5m이고 가스 집합 용접장치와도 5m 거리를 띄웁니다. 가스 집합은 발생기 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5m입니다. 16분의 1은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 크게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숫자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괄호 넣기로 나오니까 이걸 먼저 정리하시고 숫자가 아닌 것 중에서도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전용의 발생기 실. 그리고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한다는 것. 그 다음은요. 벽은 튼튼하게 하지만 지붕과 천장은 뭡니까? 얇은 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십시오. 이거 외에도 아시틀린은 뭡니까? 압력이 127kPa 이하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동합류량이 70% 넘는 용기를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 아시틀린이드라는 폭발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전기 또는 아시틀린 용접장치 나왔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들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취의관, 분기관, 발생기. 이렇게 해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근로자 수 1440명이고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는 A사업장에서 발생한 지혜건수가 40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강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도율은 뭡니까? 근로 손실 일수 나누기가 총 근로시간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그렇죠? 자, 총 근로시간수 분모에 들어갈 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나와 있네요. 1440명 곱하기 해서 주당과 연간 50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8 곱하기 300을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40 곱하기 50 하면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자, 다른 조건이 있는지 봐야 되죠. 단해가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잔업시간이 10만 시간이고요. 조퇴가 5천 시간이고 빼줘야 되겠네요. 더해주고 빼주고. 결건율까지 나와 있네요. 6%입니다. 94% 출근한 거죠. 그럼 여기에 바로 곱하기 0.94 하면 일단 6%가 제외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더하기 잔업시간이 10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퇴가 5천입니까? 5천 시간을 빼줘야 된다. 그렇죠? 5천 시간. 이렇게 해서 빼주고 쭉 해서 위에 자, 이제 근로손실 일수로 보겠습니다. 1,200일이 있고요. 사망의 한 건이 별도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 7,500일에 더하기 근로손실 일수가 1,200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휴업일수라고 나오면 휴업일수가 1,200일이다. 예를 들어서 휴업일수가 1,200일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365분의 3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근로손실 일수에 넣어준다는 거. 이렇게도 잘 나옵니다. 휴업일수. 그렇죠? 또는 의사 진단에 의한 손실 일수. 왜 아닙니까? 휴업일수나 의사 진단에 의한 손실 일수는 1년을 365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근로일수는 지금 300일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이 근로일수가 별도로 270일이나 280일 주어지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300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죠. 자, 나머지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불필요한 재건수, 도수율이나 빈도율이 필요한 거 이런 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웠을 경우에 공식을 쓰시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 해답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 천 안 곱혀줬네요. 천을 당연히 곱혀줘야 돼요. 빈도율은 100만을 곱혀줍니다. 그렇죠? 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응을 하면 3.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율은 거의 빠지지 않죠. 그리고 인간공학의 신뢰도 문제도 마찬가지. 꼭 정리를 해야 될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